다카노 가지아키 추리 소설 두 개의 총구 탕하는 낮은 파열음이 들린 순간 이시아마 겐타는 생각했다. 설마 총성? 가끔 길에서 듣는 차의 배기관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뱃속까지 울리는 위험한 폭발음. DVD로 즐겨보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다. 게다가 그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몇 번이나 울렸다.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벽에 기대 두고 4층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골든위크 연휴 덕분인지 도쿄아는 한산하다. 오후 늦은 시각인데도 평일에 들리던 소음이 거짓말 같다. 이시아마는 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트럭이 주차장 가득 서 있는 운송회사의 낮은 건물. 그 너머는 무슨 공기관 시설. 고막에 남은 인상으로 추측하건대. 소리가 난 건 더 먼 곳이다. 고속도로 고가가 보이는 저쯤일까? 사람들의 비명도 경찰차의 사이렌도 들려오지 않았다. 흠 범죄가 번번이 일어나는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며 이시아마는 창가에서 멀어졌다. 잘못 들은 건가 보다. 단조로운 작업 중간에 좋은 휴식이 되었다. 바닥 왁스 칠을 재개하려는데 이시아마 하고 크게 부르는 반장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다. 그 소리가 1층에서 5층까지 이어지는 좁은 계단 공간에 메아리쳤다.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 4층을 떠났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장은 이래서 싫다. 좁은 계단을 한 개씩 내려갔다. 열 계단 내려가서 방향이 틀어져서 또 같은 수만큼 계단을 내려가 아래층에 도착했다. 그렇게 계속 방향 틀기를 반복하며 3층, 2층, 1층에 다다랐을 때에는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았다. 반장은 계단 아래에 있었다. 방화 셔터가 내려가 있어 1층은 한 평 정도 면적밖에 없다. 이제 4층이랑 5층 남았지? 하고 반장은 말했다. 작은 체구에 이시아마와 똑같은 작업복을 걸쳤다. 가슴에는 명찰처럼 교합빌딩 관리회사라고 박혀있고 8회는 이 학교 출입업자를 나타내는 완장을 찾다. 이시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에 2개 층에 왁스칠만 하면 이 짜증나는 현장일은 끝이다. 6년간 일관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립학교. 1,5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제3교사의 개장공사는 건물 내 출입이 없는 연휴 중에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잠깐 회사 쪽에 다녀올 테니 남은 작업들 부탁해. 반장은 그렇게 말하며 방화 셔터에 달린 금속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난처한 듯 돌아섰다. 작업 현장의 열쇠 관리는 책임자가 맞는 거다.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시아마에게 맡겨도 될지를 망설이는 모양이다. 그냥 장가 놓고 가주십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히 귀찮아지니까요. 아, 그러지. 반장은 이시아마의 대답을 듣고 열쇠를 들고 문 바깥으로 나갔다. 문 너머에서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셔터 자체는 전동식 개폐 방식이지만 스위치는 바깥에 있다. 이시아마는 5층짜리 교사의 갇히는 처지가 되었다. 사람 하나 없는 학교는 왠지 기분이 나빴다. 이시아마는 작업복 주머니를 뒤져서 넣어뒀던 이어폰을 꺼냈다. 카드형 라디오만이 일의 지루함을 지워주는 유일한 도구였다. 양쪽 귀를 막는 헤드폰의 사용은 고용주가 금지하고 있었다. FM 주파수를 맞춘다. 예전에 유행했던 가요가 들렸다.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이시아마는 생각했다. 이미 3층까지 칠한 왁스는 이제 다 말랐을 것이다. 올라가면서 3개 층의 창문을 닫고 불을 꺼두자. 반장이 돌아오는 대로 바로 철수할 수 있게. 1층은 좁은 계단 밑 말고는 작업할 곳이 없다. 학생 식당과 매점이 같은 층에 있지만 모두 방화셔터 바깥이다. 이시아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신발장이 늘어선 짧은 복도와 그 끝에 있는 넓은 검도장. 복도 반대편에는 화장실. 이 제3교사는 학교 창립으로부터 한참 뒤에 증측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없었던 설비를 덧붙인 건가 보다. 운동화를 벗고 60평 정도 되는 넓은 도장에 올라가 창문을 하나씩 닫았다. 도장 정면에는 마룻바닥으로 된 넓은 무대가 낮게 설치되어 있고 좌우 벽에 문이 하나씩 달렸다. 탈의실과 교사 준비실인 듯하다. 둘 다 열어보고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3층도 복도에 칠한 왁스가 마른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끝에 있는 유도장으로 갔다. 여기엔 다다미가 깔려 있어서 왁스 칠을 한 곳은 주위의 마룻바닥 부분 뿐이다. 탈의실, 교사 준비실과 창문을 확인하고 도장을 나오면서 벽에 달린 스위치를 찾아 불을 껐다. 유도장은 예상치 못했던 암흑에 휩싸였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나 보다. 반장이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 텐데. 이시아마는 조금 불안해졌다. 밤에 학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4층으로 돌아온 이시아마는 대걸레를 들고 왁스 칠을 재개했다. 복도 옆 음악실과 끝에 있는 미술실. 모두 30평 정도 넓이다. 바닥재 재질이 달라서 수성과 유성 왁스를 나눠 써야 한다. 적정량을 타일 위에 덜어서 대걸레로 펴바른다. 이렇게 교실을 청소하다 보니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던 무렵이 그립게 여겨졌다.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진학해 졸업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렵. 취직도 그렇게 좋은 자리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그저 소극적인 성격 탓에 면접시험에서 자신의 단점까지 부각시키게 되는 게 문제였다. 교실 두 곳과 복도 4층 작업은 끝났다. 이제 고지가 코앞이다. 라디오에서 10대 때 유행했던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시아마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 위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5층은 좁다. 3평 정도 되는 비품 창고. 안쪽에 있는 철문은 아마 옥상으로 통하는 출구일이라. 얼른 끝내자고. 바닥에 왁스를 뿌리고 있는데 철컥철컥 금속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시아마는 계단 쪽을 돌아봤다. 형광등 불빛이 음울하게 번뜩이고 있다. 금속음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일까 고개를 갸욱거리다가 겨우 깨달았다. 1층 방화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다. 오 반장이 돌아온 게 분명하다. 하지만 어째서 금속문 쪽이 아니라 셔터째 열고 있는 걸까? 열쇠는 가지고 갔을 텐데. 이시아마는 계단 앞까지 가서 라디오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1층을 향해 소리쳤다. 반장님 이쪽은 거의 끝냈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난간 틈새로 몸을 내밀어 1층을 내려다봤지만 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매일 고용주에게 현장을 인도하기 전에 반장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작업 마감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품 창고로 돌아가려 한 이시아마는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발을 멈췄다. 아까 총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던 그쪽 부근이다. 깨달은 건 지금이지만 꽤 한참 전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렸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반장님 바깥에서 무슨 일 없었습니까? 하고 아래를 향해 물었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빨리 일을 끝내버리자는 생각에 대걸레로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자 추억의 곡이 갑자기 뚝 끊기더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김금뉴스입니다. 방금 오후 4시 50분경 맥으로구 오바시에서 엽청 두 자루를 가진 남자가 통행인을 향해 발포해 네 사람을 사살하고 다섯 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이시아마는 대걸레를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아까 들었던 폭발음은 역시 총성이었던 건가? 현장 주변에는 많은 학교와 도서관 등이 있어서 범인이 숨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부근에 거주하는 분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단됐던 음악이 다시 들려왔다. 이시아마는 얼마 동안 생각에 잠겼다. 현장 주변에는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있어서 범인이 숨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이시아마는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였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누군가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이시아마는 비품 창고를 나와 계단 앞에 서서 아래쪽을 살펴봤다.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그 낮은 목소리는 절대 반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설마 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공상을 필사적으로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등 한가운데를 싸늘한 기운이 훑고 올라왔다. 발소리가 나는 건 2층에서 3층 부근일까? 멈추지 않고 이쪽을 향해 온다. 대체 누가, 누가 이 건물에 들어온 걸까? 앗 하고 나오려는 목소리를 이시아마는 당황해서 집어삼켰다. 살펴보던 계단 아래 몇 겹으로 층이 진 난간 틈새로 검은 통 같은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총구다. 옆총을 든 남자가 이시아마가 있는 꼭대기 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 숨이 막혔다. 셔터를 연 게 반장인 줄 알고 아까 큰 소리로 불렀었다. 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이시아마는 자신을 질책했다. 침입자는 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난간 틈으로 보이는 총구가 3층에서 4층을 향하고 있다. 이시아마가 있는 5층까지는 이제 금방이다. 이시아마는 숨을 고르며 땅에 붙어버린 두 발을 억지로 바닥에서 떼어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발소리를 죽이고 비품 창고 안으로 가서 옥상으로 가는 철문을 밀어봤다. 손잡이를 돌릴 때 살짝 소리가 났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 정도 소리라면 바깥까지 들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고쳤다. 그대로 상체의 무게를 실어 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문은 잠겨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바로 아래 4층까지 와 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좁은 비품 창고에는 몸을 숨길 곳 따위 아무데도... 그때 바닥에 깔린 파란 비닐 시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 여기밖에 없다. 시트 끝을 살짝 들추고 바닥에 놓인 페인트 통이며 사다리 사이에 몸을 뒤밀었다. 누군가가 꼭대기 층까지 왔다. 귀가 바닥에 닿아 있어서 발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들렸다. 비닐 시트와 타일 틈새로 남자가 신은 스니커즈가 보인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시야마를 향해 다가온다. 이미 들통난 걸까? 상대는 시트 아래에 자신이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발이 멈췄다. 바닥에 엎드린 이시야마의 머리맛 위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 가벼운 압력을 느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침입자가 총끝으로 비닐 시트를 찔러보고 있다. 누가 숨어있지 않은지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부스럭. 시트 눌리는 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부스럭. 침입자의 두 발이 또 한 걸음 자신에게 다가온다. 부스럭. 다음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자신의 머리가 저 총끝에 닿을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시야마의 입에서 공포의 비명이 튀어나오려 했다. 그때 여기는 맥으로 경찰서 홍보차입니다. 확성기를 통한 여성의 목소리가 교사 안에 흘러들어왔다. 건물 바깥을 경찰차가 막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순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비품 창고에서 계단 쪽으로 나갔다. 방금 전 이 일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재도 도주 중입니다. 범인이 부근에 잠복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문단속에 주의하고 외출은 가능한 한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시야마는 청각만을 의지해 침입자의 움직임을 쫓았다. 확성기 음색이 멀어지자 발소리가 창가를 떠났다. 비품 창고로 되돌아오나 싶어 겁에 질려 있는데 구두에 고무굽이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는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젠장 어떻게 하면 좋지? 이시야마는 시트 아래에 엎드린 채 생각했다. 저 남자가 이내 돌아오면 이번에는 꼼짝없이 들키고 말 거다. 여기 계속 있는 건 위험하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휴대폰을 다른 사물과 함께 회사의 차량 안에 남겨두고 왔다. 피싸 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사이 어 그렇다 셔터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옆총을 가진 남자는 1층의 방화 셔터 개폐 버튼을 눌러서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지금도 셔터는 열려 있지 않을까? 이시야마는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봤다. 계단은 건물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침입자가 복도나 교실 혹은 도장 안쪽에 있어 준다면 계단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다. 적의 눈을 피해 1층까지 내려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밖엔 이 건물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 겁내지 마. 이시야마는 자신을 격려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옆총의 희생물이 될 건 뻔한 일이다.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침입자는 계단이 아니라 4층보다 아래층에 있지 않을까? 이시야마는 살며시 비닐 시트를 둘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5층에 있는 건 자신 뿐이다.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굴려 시트 바깥으로 나왔다. 일어서자 가벼운 현기증이 일어났다. 눈에 초점이 맞기를 기다렸다가 계단 앞까지 왔다. 아무도 없다. 문득 5층 창으로 바깥에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이 궁지에 몰린 상태를 외부에 전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밤이 된 지금 학교에 인접한 운송회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이시야마는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층을 절반 내려와 방향을 틀려던 순간 바로 침입자의 위치를 알았다. 4층 복도였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래도 남자는 음악실과 미술실 앞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틈을 봐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체온이 올라간 건지 덥지도 않은데 땀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갔다. 벽에 등을 댄 채 발소리가 복도 안쪽 미술실로 향하기를 기다렸다. 이쪽으로 가까워오던 사람의 기척이 복도 끝에서 발걸음을 돌리더니 반대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침을 꿀꺽 삼킨 이시야마는 난간에 가볍게 손을 얹고 한 계단 한 계단 신중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4층에 도착했다. 계단 앞을 복도가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범인에게 이시야마의 모습이 보일 염려도 없다는 말이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시야마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성공했다. 반층 내려와서 4층의 분위기를 살폈지만 눈치채인 것 같지 않다. 당장이라도 1층까지 뛰어내려가고 싶은 걸 꾹 참고 어쨌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층, 2층을 통과했다. 이제 반층만 더 내려가면 1층이다. 그러나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시야마는 신음했다. 방화 셔터가 닫혀있다. 이래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급한 마음에 두 계단씩 내려가 셔터에 달린 금속문이 열리지 않는지 밀어보았다. 덜컹 예상치 못했던 큰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시야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위층을 올려다봤다. 4층에서 발소리가 내려온다. 눈치를 챘다. 무차별 살인범이 자신이 1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이시야마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엔 몸을 숨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숨으려면 2층부터 올라가야 한다. 전속력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근처까지 와있었다. 2층 복도로 나온 이시야마는 오른쪽에 있는 검도장과 왼쪽 화장실을 재빨리 번갈아 보고는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어서 바로 뒤에 있는 계단을 발소리가 뛰어내려갔다. 적은 1층까지 내려갔다. 이시야마는 좁은 화장실을 나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4층이라면 음악실과 미술실이 있다. 각각 교사 준비실도 딸려있고 사물함이나 선반장도 놓여있을 것이다. 그만큼 숨을 장소도 많다. 하지만 4층에 도착한 이시야마는 예정을 변경했다. 열려있는 창밖, 학교 옆 운송회사 방향에서 사람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에 지상을 내려다보니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로 여겨지는 남자 두 명이 차고 바깥을 걷고 있는 게 보였다.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이시야마는 두 손을 크게 흔들며 두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 제발 이쪽을 봐줘. 두 사람의 중년 남성은 담소를 나누며 운송회사의 사무소로 향하고 있다. 여기, 여기 학교 건물을 봐달라고. 이시야마는 너무 열심히 바깥을 보던 탓에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접근해 오는 기척을 감지했을 때 발소리는 이미 3층을 통과해서 빠른 속도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깜짝 놀라 돌아봤다. 반층 아래에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망칠 여유도 없다. 40대 후반에 비쩍 마른 남자가 단숨에 뛰어올라와 눈앞에 섰다. 신경질적인 눈이 이시야마를 주시하고 있다. 피해자들한테서 튄 피겠지. 남자가 입은 줄무늬 셔츠의 안면이 피로 질척하게 젖어있다. 그리고 상대의 팔에는 총이, 검게 빛나는 산탄총이 쥐어져 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목숨을 구걸할 말을 찾고 있자니 상대가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손에 총까지 들고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남자는 이시야마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놨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무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 사정? 지금 바깥이 많이 시끄러운데. 아, 이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이시야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엽종살인사건 말이죠. 예, 그 범인이 이 건물로 도망쳐 들어와 있습니다. 범, 범인이? 이시야마는 처음으로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범, 범인이라뇨? 아니,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남자의 얼굴에 온화한 웃음이 떠올랐다. 남자가 피에 물든 셔츠에 단추를 풀더니 아래 받쳐 입은 티셔츠를 보여줬다. 가슴에 사가미 슈팅클럽이라고 박혀 있다. 이시야마는 잠자코 남자의 말을 기다렸다. 가끔 아래층을 주의하면서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사격장에 다녀오면서 녀석을 차로 바래다 주는데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사이에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니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상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기는 했지만 마약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발포하고 나서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차에서 내려서 녀석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피가 저한테 튀어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거기다 줘도 잘못했다가는 살해당할 참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하하 물론입니다. 저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녀석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시야마는 크게 숨을 토했다. 생명의 위기는 사라졌다. 하지만 안도한 것도 잠깐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다. 그럼 범인은 지금도 이 건물 어딘가에? 하하 안심하십시오. 안에 들어와서 바로 붙잡아서 화장실 배관에 단단히 묶어놨거든요. 어 그게 몇 층이더라.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다. 검도장 앞이다. 게다가 남학교라서 남녀 구별 없이 딱 하나다. 화장실이 있는 곳은 2층인데요? 네 맞습니다. 녀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시야마는 오싹했다. 방금 전 남자를 피해 잠시 숨어있던 좁은 공간. 그 안에 범인이 있었다는 건가? 누가 있는 것 같은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네 개인실을 밀어넣고 밧줄로 묶어놨습니다.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군. 개인실 아니라. 납득함과 동시에 고동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살았다 하는 중얼거림이 무의식 중에 입을 뚫고 나왔다. 남자도 지친 건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아, 이 빌딩 안에 있는 건 당신 뿐입니까? 네. 출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셔터에 달린 문이 열리지 않던데요. 열쇠가 없어서요. 제 상사가 가지고 나갔거든요. 셔터 자체는 열리지 않습니까? 전동 개피 스위치도 바깥쪽 벽에 붙어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녀석은 그 스위치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온 건가? 문득 이시암아의 머리에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셔터를 닫은 건 누구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셔터가 저 혼자 닫히던 중이더군요. 아마도 범인이 농성을 하기 위해 닫힘 스위치를 누른 거겠죠. 이시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미하게 의심이 남았다. 뭔가가 이상하다. 남자의 얘기에 이상한 부분이 없나? 아, 하지만 난초하게 됐군요. 하고 남자는 4층 계단 부근을 둘러봤다. 얼마 동안은 여기 갇혀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휴대폰은 없나요? 상대는 고개를 저었다. 아, 바깥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며 창밖을 보니 옆에 있는 운송회사의 불빛이 전부 꺼져 있었다. 영업시간이 지나버렸나 보다. 이제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은 저 건너편 도로 뿐이지만 여기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대도 거기까지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시암아도 남자 옆에 주저앉아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요. 열쇠를 가진 제 상사가 30분 안에는 돌아올 거예요. 30분? 남자는 초조해하며 되물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 이거 다른 방법이 없으려나? 아, 그렇지. 2층 창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아, 이 건물은 천장이 높아서요. 5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지면에 떨어지는 셈이 될 거거든요. 아, 잘못하면 죽겠군요.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초조해하는 걸까? 이시암아는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을 움직여 남자의 발을 봤다. 스니커즈. 자칫 벌떡 일어날 뻔했다. 꼭대기층 비품 창고에 숨어 있을 때 시트 주위를 어슬렁대던 것과 같은 신발이다. 그 말은, 즉 총 끝으로 시트를 위에서 찌르고 있던 게 바로 이 남자라는 걸까? 하지만, 뭐 때문에? 누가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어디 있다고? 이시암아는 오싹했다. 눈앞의 남자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다. 셔터의 스위치를 잘못 눌러 스스로가 도망칠 길을 닫아버린 거다. 이시암아를 죽이지 않은 건 바깥에 나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눈을 부릅뜬 이시암아에게 남자가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이시암아는 평정을 가장했다. 지금 한 추측이 옳다면 탈출로가 열린 순간 자신은 총에 맞아 죽게 되겠지? 혹은 도주를 위한 인질로 이용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순간은 30분 안에 올 거다. 반장이 돌아와서 셔터에 달려있는 문을 연 바로 그 순간이다. 아, 별 수 없군요. 여기서 같이 기다리죠. 의심하고 있다는 걸 얼굴에 드러내선 안 된다. 이시암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색한 침묵이 이시암아의 초조함을 더욱 크게 키운다. 뭐든 얘기를 하자. 무난한 화제를 찾아서. 상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거다. 이시암아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 아직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군요. 저는 이시암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미소만 짓고 말았기 때문에 직접 물어봤다. 저, 괜찮으시다면 이름을... 쉿! 하고 갑자기 남자가 말을 막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시암아는 목을 움츠렸다. 남자가 일어나서 계단 난간 쪽으로 걸어가 귀를 기울였다. 아래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네? 하고 이시암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래쪽에서 무슨 소리? 반장이 돌아온 건가? 아니면... 남자는 지금 이시암아에게 등을 향하고 주위를 아래쪽에 쏟고 있다. 만일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습할 찬스다. 그러면 총을 빼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다니... 대체 뭘까? 망설인 끝에 이시암아는 뜻을 굳히고 남자에게로 조용히 접근하려고 했다. 녀석이 밧줄을 푼 건지도 몰라요. 남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이시암아는 움직임을 멈췄다. 순간적으로 상대의 표정을 살폈지만 이시암아를 수상하게 여기는 눈치는 없었다. 녀석이요? 네, 발걸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이시암아는 냉정해지고자 노력했다. 쇼터를 흔드는 것 같은 소리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2층 부근에서 발소리가... 반장이 돌아온 건 아니라고 이시암아는 확신했다. 반장이 돌아온 거라면 처음부터 이시암아 하고 소리쳐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가 하는 말은 사실일까? 역시 범인은 따로 있어서 2층을 어슬렁대고 있는 걸까? 이시암아는 계단 난간 너머로 아래층에서 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시암아 씨는 여기 계십시오. 네. 남자가 산탄총의 총대를 어깨에 매고 왼손으로 총신을 지지했다. 총구만 살짝 들면 언제라도 발포할 수 있는 자세다. 이시암아는 긴장했지만 총을 이쪽으로 돌리는 일 없이 남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시암아는 자신의 추측이 틀린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하는 말에는 이상한 점이 많긴 하지만 신용해도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남자가 굳이 연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그 남자가 범인이라면 가공의 살인마를 2층에 가둬둔 척하고 이제 탈출로가 열리기만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도 이시암아를 두고 굳이 혼자 아래로 내려갔다. 역시 이 빌딩 안에는 이시암아와 지금 그 남자 그리고 무차별로 엽총을 난사했다던 흉악범까지 세 명이 갇혀있는 게 아닐까? 단지 딱 하나 스니커즈가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사격클럽의 규정품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그러자 2층으로 내려간 남자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건 인간을 상대로 한 사냥과 같다. 도의 한가운데 있는 좁은 빌딩 안에서 전개되는 목숨을 건 싸움. 만일 남자가 범인의 억습에 살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시암아 자신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숨을 곳을 찾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시뻘건 불빛이 시야 한편에 들어왔다. 급히 창으로 지상을 내려다보니 회전등을 켠 경찰차가 저 멀리 달리는 게 보였다.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어디까지 좁혔을까? 이 교사까지 도달하는 건 대체 언제쯤일까? 뭔가 새로운 정보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시암아는 라디오의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듣고 있던 FM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음악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AM으로 바꿔 주파수를 돌려보니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다. 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상과 같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엽총을 난사한 범인의 신원이 판명된 모양입니다. 이시암아는 귀를 누르고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도쿄도에 있는 회사의 경영자로 가나가와 현에 있는 사격클럽에 소속돼 있고 자택에는 엽총을 복수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잠깐 동안 심리카운슬러의 상담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서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심리카운슬러의 상담? 여기서 전문가이신 임상심리사 가토 선생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선생님. 네, 가토입니다. 범인의 증상이 교대인격을 동반한 반사회성 퍼스널리티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증상인가요? 상당히 드문 증례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해두자면 이건 정신경하고는 달리 인격장애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의 대다수는 반사회성 퍼스널리티 장애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거기에 인격 변환이 더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사적인 인격과 흉포한 인격이 짧은 주기로 변환되는 겁니다. 총성이 울렸다. 이시야마는 순간 심장이 터질 뻔했다. 아래층에서 아까 그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아무데도 도망칠 수 없다고! 그에 대해 흉포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의미불명의 목소리가 거친 숨결 사이로 새 나오고 있다. 이시야마의 반대편 귀에서는 라디오의 해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요. 서로의 인격을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1인 2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름이 돋을 것 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쪽의 남자 목소리는 끊겨서 들리지 않았다. 이시야마의 두 다리에서 다시 힘이 빠졌다. 서로의 인격을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 말하자면 1인 2역 아래쪽에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총을 버리라고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짧은 간격을 두고 번갈아 들리고 있다.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사라지기는 커녕 사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다. 이름을 대지 않았던 그 남자는 산탄총을 든 지킬박사와 하이드인 것이다. 이어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소리의 성격이 미묘하게 다른 걸로 보아 총이 두 자루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사격클럽에 있던 범인은 항상 두 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지킬력과 하이드역 각자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닐까요? 인격이 바뀌면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도주 중인 범인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아래쪽에 있는 남자와 거리를 두고 싶었다. 경시청에 나가 있는 하라다 씨 네 하는 기자의 소리가 들렸다.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총력을 기울여 현장 부근을 조사 중이지만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시암아는 5층의 좁은 비품 창고에 도착했다. 다시 비닐시트 아래에 숨을까? 아니면 4층으로 돌아가 음악실이나 미술실에 몸을 숨기는 편이 안전할까? 골든위크의 연휴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이번 사건 대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대신 CM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시암아는 이어폰을 뺐다. 아래쪽이 조용한 걸 깨달았다. 고요한 가운데 발소리가 올라왔다. 오지마! 이시암아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제발 오지 말란 말이야. 이시암아씨 이시암아씨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온화한 목소리. 그 침착해 보이는 남자가 4층 복도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이시암아는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5층에 숨어 있을까? 하지만 말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듣고 단념했다. 괜히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틈을 봐서 총을 빼앗자. 이런데 있었습니까? 계단을 올라와서 남자가 말했다. 예, 겁이 나서 그만. 네? 남자는 큰 소리로 되묻더니 눈을 둥그렇게 뜬 이시암아에게 말했다. 아, 실례. 귀마개 없이 총을 쏘는 바람에 기울림이 나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시암아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범인은 지금 검도장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제압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남자는 날카롭게 눈을 빛났다. 아, 그래도 사람을 쏠 수는 없어서요. 고개를 끄덕인 이시암아는 남자가 바지주머니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빨간색 카트리지를 꺼낸 걸 보고 의아해했다.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 산탄총의 탄환이다. 직경은 2cm 정도. 안에 납으로 된 파편이 무수히 들어있어서 발포와 동시에 전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런데 쏘였다가는 몸 어디를 맞든 즉사할 것 같았다. 저랑 같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남자는 카트리지를 총에 채워 넣으며 말했다. 이시암아 씨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억누르며 인사했다. 남자는 지금 총을 한 자루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하이드 씨가 애용하는 총은 아래쪽에 남겨두고 왔나 보다. 그렇다면 이시암아는 일말의 희망을 느꼈다. 또 한 자루의 총을 손에 들지 않는 한 남자는 지킬박사로 있어주지 않을까? 지금 이 건물 안에는 정반대 방향을 향한 두 개의 총구가 있다. 하나는 이시암아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죽이려 하고 있다. 잠깐 쉽시다. 남자는 말하며 창가에 주저앉았다. 나란히 앉은 이시암아는 계단 쪽에 앉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그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도망칠 수 있을 텐데. 남자는 이시암아와는 반대쪽 벽에 총을 기대 세웠다.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자문하는 것처럼 말했다. 아 어째서 녀석은 동행인을 쏴버렸던 걸까? 이시암아로서는 대답할 길이 없다. 꼭 피에 굶주린 이 일이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 없이 차려대로 남자의 표정에 고뇌의 빛이 떠올랐다. 어쩌면 자신이 한 짓을 무의식 중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옆모습을 쳐다보는 사이에 남자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져 가는 걸 깨달았다. 등과 벽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 너머로 벽에 세워진 총이 보인다. 아... 마아가 끼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갑자기 인간이 변해서 사람들을 막 쏴버린 거야. 이시암아의 고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옷자락 쓸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오른팔을 가만히 뻗어 남자의 등 뒤로 돌린다. 괜찮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신경을 팔에 집중시켜 신중하게 총으로 다가간다. 천천히 천천히 소리를 내지 않도록. 남자에게 기대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걸 알아채이지 않도록. 조금만 더 가면 손끝이 무거운 산탄총에 닿는다. 그때 단숨에 잡아채면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가 이시암아를 돌아봤다. 경악한 이시암아는 튕겨나가는 것처럼 남자에게서 떨어졌다. 남자가 이시암아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윽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놀라게 해버렸나요? 아니요. 얼버무리다가 이시암아는 깨달았다. 몸 전체가 반응한 탓인지 이시암아의 책략을 남자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희미하게 음악 같은 게 들려서요. 음악이요? 아 고개를 갸욱거리다가 이시암아는 주머니에서 카드형 라디오를 꺼냈다. 이건 말이군요. 전원을 켜둔 상태라 이어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다. 라디오입니까?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사건에 대해 뭔가 보도된 건 없었습니까? 어 아니요. 예를 들면 범인의 인상착의라든가 아니요. 아무것도요. 이시암아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다. 아무것도 그럴리가 정말이에요. 아까부터 한 번씩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남자가 처음으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시암아를 봤다. 그 시선에 이시암아는 더 이상 긴장을 참을 수 없었다. 아까 들었던 광기를 머금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남자가 똑같은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 흉폭한 인격으로 바뀌고 만다면 자신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산탄을 뒤집어 쓰고 살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남자가 온화해져 있는 사이에 억지로 총을 빼앗아 볼까? 왜 그러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물었다. 이시암아는 자신의 표정이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음을 깨달았다. 남자의 팔이 벽으로 가서 총을 손에 들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시암아는 이제 자기 얼굴이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릿속 한구석으로 생각하는 건 단 하나. 이대로 남자와 함께 있다가는 자신이 언젠가는 공포를 참지 못하게 드리라는 것 뿐이었다. 이시암아씨 설마 제가 아홉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제가 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당신이 아닙니다. 남자는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단환을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제 이 총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겠죠. 이시암아는 대답하면서 이제 여기에 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이시암아를 의아한 듯 남자가 쳐다봤다. 어디에 가십니까?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제가 같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원하는 어조로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큰소리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십시오. 이시암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남자가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포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 반층 내려와서 확인했지만 남자는 5층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시암아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층에 몸을 숨기는 게 가장 발견되기 어려울지 생각했다. 1층은 계단 아래에만 좁은 공간이 있고 숨을 곳이 전혀 없다. 2층 검도장이 출구에 가장 가깝지만 저 남자가 자신을 찾으러 왔을 경우 역시 거기는 제일 먼저 목표가 되기 쉬울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4층에 숨는 방법도 있지만 지상에서 너무 먼 것이 불안했다. 결국 몸을 숨길 장소는 지금 자신이 있는 3층 밖에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단을 벗어나 신발장이 늘어선 짧은 복도를 지나서 어두컴컴한 유도장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눈을 잘 뜨고 보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담이 위에 올라가면 보안자가 들어간 바닥이 삐걱거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시야만은 주위에 둘러진 마룻바닥을 걸어 오른쪽 안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다. 거기는 4평 정도 되는 작은 방으로 한쪽 벽에 기다란 봉이 가로로 설치되어 유도부원들이 입는 유도복이 옷걸이에 걸려있다. 예상치 못했던 절호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빽빽하게 걸린 유도복 뒤에 서있으면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숨어있는지 모를 것 같았다. 히히히히 히히히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시야만은 얼어붙었다. 광기를 머금은 날카로운 웃음소리 청각의 주위를 기울여 거리를 가늠했다. 의외로 가까웠다. 그 남자가 직힐에서 하이드로 변모해 유도장 입구까지 와있었다. 설마 뒤를 밟은 건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아니 그럴 리는 없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 몇 번이나 위쪽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거기다 자신은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만일 상대도 마찬가지로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달리 도망칠 길이 없다. 이시야마는 유도복 뒤에 숨었다. 몸에 닿은 몇 벌의 유도복이 흔들거렸다. 손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누르다가 이번에는 벽에 걸린 유도복 아래 다리 부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몸을 굽히면 서있는 자신의 다리가 헌이 보일 것이다. 탈의실 문 밖은 조용했다. 두 다리가 떨렸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옆총을 든 남자는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이시야만은 손목시계를 봤다. 형광 염료가 희미하게 빛을 내는 초침이 1초씩 시간을 헤아리고 있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경과했다. 시간의 흐름은 느렸다. 이 탈의실의 문이 열리면 아마도 자신은 살해당할 것이다.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탈의실 바깥까지 들리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 1분이 지나고 초침이 두 바퀴를 돌 무렵이 돼서 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2분이면 그 남자가 이 탈의실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젠 괜찮다. 코앞의 위기는 모면했다고 숨을 가늘게 내뱉는데 그때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이시암아는 고개를 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말소리가 들렸다. 이시암아 이시암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 반장이다. 반장이 돌아온 것이다. 이 교사 안에 산탄총을 든 지킬과 하이드가 숨어있다는 것을 반장은 모른다. 순진하게 소리를 질러대며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시암아는 주저했다. 살인기가 기다리는 이 탈의실 바깥으로 나가야 하나? 이시암아 어디 있어? 다가오던 목소리가 다시 멀어져갔다. 반장은 유도장이 있는 3층을 지나 더욱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시암아는 뜻을 굳힌 후 유도복을 가르고 바깥으로 나왔다. 탈의실 문을 연 순간에는 그 남자가 도장 안에 잠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겁이 났지만 암흑 속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담이 위를 지나 최단 거리로 출구로 향했다. 위쪽에서 반장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이시암아 뭐 하고 있어? 탕 하는 총성이 그 목소리를 지웠다. 이시암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탕 탕 탕 하고 엄청난 폭발음이 교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어서 광기를 머금은 환희에 사로잡힌 웃음소리. 이시암아는 유도장을 뛰쳐나왔다. 총성이 울린 건 4층이다. 계단 앞에서 한 번 발을 멈추고 위쪽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갔다. 반층 정도 올라왔을 때에는 교사 안은 다시 정적에 감싸여 있었다. 4층 까지 몇 계단 남지 않은 데에서 귀를 기울이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젠장 이성을 지닌 낮은 목소리 살짝 복도를 엿본 이시암아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타일 위에 피바다가 생겼다. 쓰러져 있는 건 반장. 산탄을 제대로 막고 배에서 목덜미까지 선열이 질퍽하다.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옷이 아니라 피부였다. 그것만 봐도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시암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가까운 인간이 살해당했다는 비참함. 자신이 좀 더 빨리 달려왔더라면 반장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시체 옆에 본 적 없던 총이 뒹굴고 있었다. 반장의 목숨을 빼앗은 흉기가 분명하다. 이시암아는 시선을 들어 그 자리에 서 있는 남자를 봤다. 이쪽의 등을 향한 채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남자의 손에는 낯익은 산탄 총이 들려있었다. 두 자루의 총을 번갈아 보고 이시암아는 확신했다. 지금이라면 안전하다. 남자가 인기척을 알아챈 건지 고개를 이쪽으로 확 돌렸다. 이시암아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양손을 들고 다가갔다. 남자는 들어올렸던 총을 다시 내리고 말했다. 이시암아씨 어디 갔었습니까? 화장실이요. 이시암아는 쎄쎄 맞게 말했다.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이 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얼굴에는 비통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이시암아는 반장에게로 눈을 향했지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종성을 듣고 바로 달려온 건데 한 발 늦었군요. 그나저나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이시암아는 분노를 억누르는데 필사적이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제 상사가 돌아올 거라고 아 그게 이 사람이군요. 이시암아가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바닥 위에 산탄총을 손에 들었다. 그 총은 그 남자 겁니다. 남자가 설명했다. 단환이 떨어져서 버리고 갔나 봅니다. 단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안전한 겁니까? 아니요. 이시암아씨 모르셨습니까? 그 남자는 총을 두 자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자루? 따라서 말하며 이시암아는 남자의 손 안에 있는 옆 총으로 시선을 향했다. 잠깐 이리 줘보십시오. 남자가 손을 뻗었다. 이시암아는 상대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폈다. 이 총을 건네면 상대는 피에 굶주린 하이드로 변모하고 말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시암아는 미소를 지으며 총을 건넸다. 남자는 총을 받아들고 총신을 조작해 남은 탄환이 없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를 뒤져 빨간색 카트리지를 하나 꺼내 장전했다. 가진 산탄은 한 발밖에 남지 않은 듯 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펌프 부분을 앞뒤로 움직였다. 이것으로 산탄총은 발사 가능한 상태가 됐을 것이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이시암아는 재빨리 손을 움직여 총을 빼앗았다. 깜짝 놀란 남자가 자신에게 총구가 향해진 것을 깨닫고 안색을 바꿨다. 무슨 짓입니까? 네가 가진 총도 얼른 넘겨!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남자가 뒷걸음질 쳤다. 움직이지 움직이지 이재암아는 남자를 견제했다. 이미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있다. 아래를 향하고 있는 남자의 총이 조금이라도 위를 향하면 그 자리에서 발포할 작정이었다.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 죽인 건 또 하나의 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중인격 살인마! 아니야! 범인은 또 한 명의 남자가 말을 흐렸다. 바닥을 보고 있던 총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시야마를 쳐다보는 남자의 두 눈이 순식간에 흉악한 빛을 띄어간다. 날 죽일 셈이냐? 이시야마는 구토할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이제 곧 녀석이 나타난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기분 나쁘게 웃는 피에 굶주린 살인기가 그런데 그때 날카로운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총이 비스듬히 들려올라간다. 그 직후 이시야마의 두 팔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기세로 뒤로 날아갔다. 산탄총 발사에 따른 반동 때문이었다. 괭음이 귀를 찢으면서 무수한 납 파편을 뒤집어쓴 남자가 등부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격심한 귀울림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뒤로 떨어뜨린 총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이시야마는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있었다. 여기가 어디고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도 얼마 동안 생각나지 않았다.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은 불쾌한 부유감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다. 흥분이 가심에 따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시야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 그렇다. 자신은 산탄총을 발사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심장을 찌르는 죄악감은 그러나 순간적인 것이었다. 이건 살해당한 반장의 원수를 갚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거기다 쏘지 않았다면 이쪽이 살해당했다. 정당방위다. 총을 발사했을 때의 감촉이 손목의 아픔과 함께 아직 남아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산탄에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나라가 쓰러진 남자의 모습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이시야마에게 충격이었던 건 자신이 제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장이 총에 맞은 걸 알았을 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했다.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은 감각 그때부터 소사우르는 야만적인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청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이시야마는 눈을 감고 쓰러져 있는 남자를 시야에서 지웠다. 이 남자를 원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흉악한 일면을 안고 있다. 평범하게 생활하는 한은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하이드가 누구의 마음속에나 숨어 있는 것이다. 그때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저 웃음소리다. 이시야마는 지금도 자신의 내면에서 남자를 쏘아죽인 또 한 명의 자신이 소리내어 웃고 있음을 깨달았다. 계속되는 날카롭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 또 하나의 자신에게 자신의 의식을 통째로 빼앗긴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러고서 문득 눈살을 찌푸렸다. 창밖 저 멀리에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느새 웅웅거리는 소리는 귀속에서 사라진 후였다. 총을 쏜 여파로 생긴 귀울림이 이미 가라앉은 것이다. 그런데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건 자신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정상으로 돌아온 청각이 듣고 있었다. 대체 누가 웃고 있는 걸까? 순간 깨달았다. 남자는 죽지 않은 거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이시암아는 눈을 번쩍 뜨고 쓰러져 있는 남자를 쳐다봤다. 가슴 한가득 퍼진 혈은 부릅뜨인 공허한 눈 꿈쩍도 하지 않는 사지. 죽은 게 분명한데 그 시체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도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렸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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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열리더니 본 적 없는 젊은 남자가 뛰어나왔다. 산탄총을 들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고 있다. 이시야만은 절규하고 있었다. 뛰기 시작한 등 뒤로 폭발음이 울렸다. 귀 바로 옆에 공기가 찢기면서 앞에 있는 벽에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무수한 구멍이 순식간에 뚫렸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데 귀 속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아니란 말이야. 범인은 또 다른... 이시야만은 계단을 굴러떨어지다시피 해서 급하게 내려갔다. 4층에서 반층 내려와 방향을 틀어 그리고 3층으로 온 몸을 덮치는 고통과 함께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의식이 조금 확실해졌다. 1층에 내려가도 도망칠 길은 없다. 엉키는 다리를 필사적으로 움직여 유도장으로 뛰어들었다. 아까 몸을 숨겼던 탈의실. 그곳 말고는 생각나는 곳이 없었다. 도장 안을 가로질러 안쪽에 있는 문을 연다. 일단 바닥에 찰싹 엎드려 벽에 빽빽하게 걸린 유도복 뒤로 들어갔다. 이대로 일어나서 몸을 숨기고 있자고 생각했지만 이내 주머니에 넣어뒀던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팔을 뻗어 주우려 했을 때 밖에 탈의실 문이 열렸다. 이시야만은 얼어붙었다. 소리 죽인 웃음이 들려온다. 산탄총을 든 살인귀가 탈의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시야만은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려고 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의 이어폰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걸 알았다. 이대로는 들킨다. 이시야만은 거두려던 팔을 다시 한번 뻗어 손끝으로 이어폰을 집었다. 그대로 천천히 라디오째 끌어당긴다. 바닥을 밟는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천천히. 그때 시야 끝에 남자의 발이 들어오더니 스니커즈 끝이 라디오를 찼다. 이어폰이 빠지면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음악이 탈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시야만은 숨을 삼켰다. 바로 머리 위에서 총성이 울렸다. 빽빽하게 걸려있던 유도복이 폭풍에 휩쓸린 것처럼 뒤집혔다. 이시야만은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앞으로 뛰쳐나왔다. 시선을 들어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가 자신의 코끝에 향해진 참이었다. 이시야만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 총신을 정신없이 잡고 매달렸다. 남자가 으르렁댔다. 억지로 산탄총의 총신을 이시야만의 얼굴로 향하려고 한다. 이시야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총대를 옆구리에 끼고 양손으로 총을 주고 있는 남자의 힘이 더 컸다. 이시야만의 눈앞에 총구가 불쑥 들이밀리더니 남자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폭발음은 그러나 들리지 않았다. 가볍게 금속이 부딪히는 공허한 소리만이 들렸을 뿐이다. 단이 떨어진 것이다. 순간 남자가 뒤로 물러나서 카트리지를 새로 장전하는 사이에 이시야만은 탈의실에서 뛰어나왔다. 4층이다. 4층으로 가자. 생각은 그것뿐이었다. 1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반장의 주머니 안에 있다. 거기다 두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복도에는 자신이 쏴죽인 남자의 옆총이, 탄이 들어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철컥! 하는 펌프 소리를 듣고 이시야만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탈의실에 남아있던 남자가 산탄의 장전을 마친 것이다.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다. 말 그대로 난사가 시작됐을 때 이시야만은 유도장을 뛰쳐나가고 있었다. 방금 밟고 지난 마루가 다음 순간에는 피탄의 충격을 받고 날아갔다. 복도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날아온 산탄 몇 발이 이시야만의 팔을 스쳤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이시야만은 계단을 단숨에 올라가 4층 복도로 뛰어들었다. 발사 가능한 또 한 자루의 총이 쓰러져 있는 남자의 손부근에 뒹굴고 있었다. 그 총을 집어드는데 3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반장의 옷을 뒤져 열쇠도 찾아야 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다. 남자는 바로 저기까지 와 있다. 녀석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 이시야만은 총을 들고 복도 끝 미술실로 뛰어들어갔다. 창가에 늘어선 책상 뒤에 숨어 책상을 받침대 삼아 산탄총을 입구로 향했다. 웃음소리가 다가왔다. 이시야만은 눈을 부릅뜨고 입구를 조준했다. 그리고 발사의 반동을 떠올리고서 총대를 오른쪽 어깨에 단단히 눌러댔다. 그림자 하나가 열린 문틈새로 먼저 조용히 들어왔다. 이미 이쪽 위치를 파악한 건지 총구를 일직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시야만은 방아쇠를 당겼다. 괭음과 함께 탈골할 것처럼 심한 충격이 어깨에 파고듬과 동시에 남자 바로 옆에 있던 석고생이 산산조각 나는 게 보였다. 그런데도 남자는 서슴없이 이쪽을 향해 돌진해오면서 총대를 허리 위치로 낮게 들었다. 이시야만은 두 발째를 쐈다. 명중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튕겨올라간 총구를 원래 위치에 되돌리면서 보니 남자가 교실 중앙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심한 귀울림으로 청각은 이미 완전히 마비돼 있었다. 이시야만은 얼마 동안 조준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살폈다. 남자의 오른손은 아직 산탄총을 쥐고 있지만 그 몸은 이미 축 처졌다. 가끔 두 팔과 두 다리가 부르르 떨렸다. 일어서는 기척은 없다. 청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시야만은 책상 뒤에서 나왔다. 언제든 발포할 수 있도록 총을 지켜들고서 조금씩 다가가자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으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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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야만은 눈살을 찌푸리고 앞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를 내려다봤다. 잔혹한 웃음은 모습을 감추고 섬약해 보이기도 하는 하얀 얼굴을 고통 속에 일그러뜨리고 있다. 아... 어떻게 된 거지? 신음하는 중간에 남자는 말했다. 그리고 이시야만에게 눈을 향하고 물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은 누구죠? 이시야만은 경악했다. 마치 다른 사람 같다. 역시 이 남자가 진짜 지킬과 하이디였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시야만은 총구를 향한 채 생각했다. 위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좋은 걸까? 만일 남자가 정말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대로 바깥에 나가 경찰을 부를까? 아니, 그건 안 된다고 이시야만은 서둘러 생각을 취소했다. 자신은 이 남자를 쫓아 교사에 들어온 다른 남자를 죽이고 말았다. 경찰을 부르면 체포되고 만다. 그렇다면? 이시야만의 머리에 스스로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무서운 책략이 떠올랐다. 지금 여기서 이 남자를 사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까? 이 남자가 반장과 또 한 명의 남자를 죽이고 자신은 정당방위로 총을 빼앗아 범인을 죽인 거다. 그래, 그게 좋겠다. 경찰은 이미 살인범의 신원을 밝혀냈다. 이 남자가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단정해 줄 거다. 아, 줄거리는 완벽해. 하지만... 정말 그런 짓을 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이시야마의 머리 한구석에 떠올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속삭이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있었다. 그때 또 한 번 히히히 하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자신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상대의 목소리인가. 숨을 삼키고 시선을 돌려보니 쓰러져 있는 남자의 얼굴이 잔인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시야마는 순간적으로 등 뒤로 물러나 남자의 머리에 총구를 향하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줬다. 거의 동시에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이시야마의 눈앞은 새까맣게 물들었다. 미술실 입구에 선 두 명의 제복차림 경관은 방금 발사한 권총을 내렸다. 아슬아슬했다. 발포를 잠시라도 주저했더라면 엽총살인사건은 새로운 희생자를 낳았을 것이다. 순회 중에 총성을 듣고 바로 교사 안에 뛰어든 게 정답이었다. 중년 경관이 권총을 권총집에 꽂고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고 있는 남자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습니까? 어깨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대답했다. 또 다른 젊은 경관은 두 발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살인범에게로 갔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확인했지만 이미 죽은 후였다. 범인 사살을 무전기에 보고하려다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다르다. 어째서 사살당한 저 범인은 교화빌딩 관리회사라고 적힌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걸까? 설마 잘못 쏜 건가? 하고 눈을 크게 뜬 순간 등 뒤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선 경관은 보았다. 방금 자신들이 살린 남자가 팔을 뻗어 동료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는 것을. 연속으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경관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광기와 환희에 사로잡힌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여름 동안 에도가와 람포집 수상작가들의 작품만을 모아놓은 두꺼운 벽돌책 4권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재미있을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량은 엄청 긴데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책의 마지막 450페이지쯤에서 이 두 개의 총구라는 작품을 만났습니다. 더 반가웠던 건 아 진짜 이 시리즈 재미없다. 그만 읽자. 두 권까지 다 읽어가는데 이렇게 재미없나?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총구 다카노 가즈아키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고 TV 드라마 극작가로 활동을 오래 했대요. 그래서 왜 옛날에 있던 우리 베스트 드라마 중에 베스트 극장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느낌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의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없다가 이 작품 되게 재미있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정심을 잃은 상태이므로 객관성을 잃은 상태이므로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이 작품 들으셨는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하나만 찍어주셔도 안잡이 행복해하는 거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모두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협소설 사랑하시는 분들은 보노보노 자파점으로 안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보노보노 자파점에서 김용의 영웅문 만나실 수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고요. 또 안잡이 채널을 사용하실 때는요. 채널로 찾아가셔서 아예 채널로 가셔서 재생목록 혹은 커뮤니티 똑같습니다. 근데 형식 뭐랄까 겉에 있는 사진만 다르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해외 추리소설 모음, 한국 추리소설 모음 또 그 외에도 동화나 한국 명작들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작품 기다리시는 동안 예전에 업로드된 작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아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광복절 얘기는 생략하고 아무튼 이맘때면 아침저녁은 서늘했는데 진짜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내고 또 이 지구를 살리는데 모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물러갑니다.